반갑습니다 약사바린약입니다 오늘은 가성비가 가장 좋은 영양제이자 반드시 드셔야 하는 두 가지 영양제를 살펴볼까 합니다 이 둘 영양제는 제목을 뽑는데 정말 고민을 했는데요 조심스럽게 만약 돈이 부족한데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딱 두 가지만 챙겨야 한다면 이 둘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금전적으로 넉넉한 분들은 기본적으로 챙기셔야 하고요 첫 번째는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약국에서 품질이 굉장히 우수한 일반의약품으로 된 유한양행이나 일동 다른 제약회사의 비타민C를 구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디든 가격대가 비슷하며 품질이 균일합니다 비타민C는 나이가 젊은 분들은 피부를 위해 그리고 피로를 위해 드실 수 있습니다 먹는 것도 있고 바르는 것도 있지만 오늘은 먹는 거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비타민C는 멜라니 세포에 작용하여 기미를 옅게 해주며 콜라겐을 생성할 때 필요한 비타민으로 피부를 탱탱하게 유지시켜줍니다 피부화면 비타민C이기에 기본적으로 젊은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장년층들도 당연하게 피부에도 도움이 되지만 소화에 장속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는 아스코르브산으로 산입니다 나이가 들면 따라서 위산이 줄어들게 되고 장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영양분을 흡수 못하는 건 괜찮죠 다이어트도 되고 문제는 위산이 떨어짐으로써 세균을 제대로 못 즐기고 이로 인하여 갑자기 감기에 잘 걸린다든가 심지어 자가 면역 질환이 나타난다든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소화가 안되는 게 이렇게 발전하기도 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이 세 가지만 솔직히 잘 돼도 영양제가 무슨 소용일까 싶은데요 이게 어려우니 이쪽을 도와주는 거죠 잘 먹고 그리고 잘 싸고에 비타민C는 들어갑니다 어르신들 중에서 이렇게 생긴 말랑말랑한 연질캡슐 영양제들을 섭취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위산에 녹아서 몸에 풀어지는데요 좀 심한 어르신들은 변으로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연질캡슐을 녹일 산조차 몸에서 만들지 못한다는 거죠 특히 어르신들에게 비타민C를 추천하는 이유는 이러한 위장, 소장적 측면이 큽니다 어르신들 뿐만 아니라 소화기간이 약하신 분들은 저산증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빈혈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철분이 흡수가 되려면 산성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위에 산도가 제대로 유지되지 못하면 철분이 흡수되기 어렵습니다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C 오렌지 주스와 함께 먹으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간이 약한 분들 그리고 부모님들 꼭 혈액검사를 해서 빈혈 수치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건강해 보일 수 있지만 해모글로빈 수치가 낮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그리고 좋은 걸 먹더라도 몸에 혈액이 부족하면 전달이 안 됩니다 비타민C의 경우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항산화 네트워크 축에 있습니다 우리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와 같은 대사성 질환에 걸리면 몸에서 계속 염증이 발생되고 항산화 물질들이 몸에서 소모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이게 소진될 일이 거의 없어서 노화도 일반적인 속도로 진행되지만 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몸속에서 해독제 성분이 빠르게 소모되어 노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뇨와 비타민C 상관관계를 쉽게 보기 위해 대한간호학학회지, 비타민C 보충이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칼럼을 보면 당뇨병 환자의 기대수명은 건강한 보통 정상인들과 비교할 때 합병증 관리를 하지 않으면 20에서 30% 정도까지 감소됩니다 꽤나 많은 수치죠 80살이면 30%로 했을 때 24살 더 빨리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당뇨병 환자의 혈액의 비타민C 수치는 정상인보다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건강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양의 비타민C가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는 것으로 더 많이 드셔야 한다는 걸 말하죠 비타민C의 용량이 늘어남에 따라 공복시 혈당도 감소하고 당화혈색소도 꽤나 감소합니다 이렇게 대사성 질환에서 산화적 스트레스가 유발될 게 확실한 질환들은 비타민C를 가급적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타민C는 하루 2,000mg까지는 안전하게 복용 가능한데요 이후부터는 개인차에 따라 신장결석 발생률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메가도스 하시는 분들은 요로결석 유무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9,000mg까지 드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다음으로 드셔야 하는 영양제는 비타민D입니다 너무 당연하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지금도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양제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D 거의 당연하게 챙기고 계시지만 진짜 지금도 매스컴에서도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안 드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사실 저도 여기에 해당했었거든요 약대에 들어가서 학생일 때 무슨 지식이 어떤 영양제에 대한 지식이 있겠습니까? 골밀도를 측정해보니 거의 골다공증 환자에 가까웠습니다 고관절의 T스코어가 마이너스 2.4였으니 뭐 거의 갔다 왔죠 젊은 분들도 햇빛 좀 안 쐬면 금방 골밀도가 날아갑니다 이게 뼈까지는 괜찮은데요 이빨도 약해집니다 여기는 약해져서 똬악 되는 순간 아시죠? 치과 비용이 얼마인지 비타민D는 정말 정말 저렴합니다 품질이 좋은 비타민D조차도 한 달에 만원 이내로 먹을 수 있고요 적당한 친구들을 보면 높은 수치에 해당하는 5천 아이유가 1년에 18,000원 정도 되고 이런 친구들은 할인하면 4,000원이네요 5천 아이유짜리는 매일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틀에 하나만 먹어도 몸에 충분합니다 오히려 매일 먹는 것보다는 이틀에 한 번 먹는 게 낫죠 그럼 2년치가 18,000원이 되는 거죠 가성비를 논하고 있으니 높은 용량을 사셔서 이틀에 한 번만 드시는 식으로 섭취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괜찮은 퀄리티 제품들도 가격이 꽤나 준수합니다 임산부분들은 하루 4천 아이유까지 섭취 가능하니 이런 분들만 제외하시면 가능합니다 비타민D는 칼슘 관절 측면에서 여성분들은 가급적 더 신경 써서 챙기셔야 합니다 양성의 문제에서 남자와 여자 분명 신체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성은 보통 여성보다 7년 정도 수명이 짧습니다 먼저 죽는다는 거죠 요즘에는 좋아져서 6년까지 줄어들었지만 호르몬 차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것과 유사하게 여성은 남성보다 골다공증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6배나 높습니다 젊으셨을 때부터 비타민D를 잘 챙기시면 이런 위험도를 굉장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비타민D만 챙기는 것으로 안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남성분들도 골다공증 걸릴 수 있으니 반드시 챙기셔야 하고요 요즘에는 잘 안 보이고 의식하지 못하셨겠지만 할아버지가 등이 굽는 것보다 할머님들이 등이 굽는 걸 보신 빈도가 높으실 겁니다 등이 굽는 게 엄청난 심각한 질환이 걸려서 등이 굽는 게 아니라 뼈가 약해서 걸어다니는 그 충격에 계속 부러지고 붓고 부러지고 붓고 이래서 등이 굽는 겁니다 척추 골절을 그냥 방치해서 생기는 현상인 거죠 비타민D는 이외에도 자가 면역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자가 면역 질환자들 비타민D, 오메가3, 아연은 필수적으로 챙기셔야 하는데 가성비를 논하는 자리에서 비타민D가 여기서 제일 쌉니다 이건 꼭 챙기셔야 합니다 많은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다 챙기면 좋은데 여건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엇부터 시작할지 모를 때 가급적 시작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챙겨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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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